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중간에 이준석 대표가 허들처럼 작동하는 느낌이에요 형 같은 사람이 자꾸 이준석하고 연관시켜서 그런 거지 아니 이준석이 한마디만 해주면 돼 뭐라고요? 한마디만 해주면 돼 그 당시에 명태균이 갖고 온 걸 보니까 김건희와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것 같더라 이야기만 해주면 돼 그리고 토마토TV 입장에서는 이준석 전화란 두 사람이 녹취록이든 캡쳐본을 까주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솔직히 이거는 우리가 아는 상식에선 해석이 불가능해 그 시간에 새벽에 개혁신당은 이런 거예요 이준석 의원이 김영선 의원과 새벽 회동을 마치고 3월 1일 날 3.1절 기념 행사를 가기 위해서 서울로 출발하려던 시각이 새벽 4시였기 때문에 새벽 4시에 심은 것이다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는 없고 기념식수다 기념식수 칠불사에 와서 그냥 기념식수 한 거다 이렇게 개혁신당 쪽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안 믿겨요 그러니까 그게 곧이 곧대로 들립니까 바쁘게 서울 가야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여러 매체에서는 이게 뭐 건진과도 연관이 돼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소문인 거죠? 소문이다 이거 그냥 뭐 고소하지 마세요 비례대표와 관련된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예를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니 그때 이준석 대표도 비례대표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천아람조차도 사실 아무도 생각 안 했는데 그 김종인 전장이 보낸 거 아닙니까 우리 지난번 방송 때도 얘기했지만 여자분들로 말하면 홀수번들 갈 수 있는 양양자 또 허은아 이런 분들도 다 들어가고 싶으셨겠죠 사실 할 수 없어요 이기인 김철근 같은 측군들도 다 안 되고 못 들어갔어요 지역구를 지금 뭐 조응천 금태섭 양양자 이준석 이분들이 다 뛰고 있는데 비례공천을 그런 식으로 한다 이분들 선거 다 떨어질 거예요 그건 안 될 거고 김영선 의원이 저희에게 뭔가를 정보를 주려고 하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이제 이래서 비례대표를 줄 수 있느냐 요청해서 저희 거부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 보시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상거법 구형 문제가 있고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에 기대해서 공천기입을 하려고 했다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개혁신당 게이트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데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웃길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 개혁신당에서 그분이 공천을 받았느냐 그것도 아니고 김영선 의원이 그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국회에 입사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결국에는 미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미수라는 것도 뭐가 미수냐 저희한테 얘기해 저희는 바로 잘랐고 그러니까 이 논리대로라면요 앞으로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민주당에서는 어떤 제보자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뭔가 폭로하겠다고 얘기하고 이러면 들어보지도 말아야 돼요 근데 들어봤다고 해서 지금 이 난리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들어봤으니까 거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래버리면요 예전에 고영태 씨는 왜 만났대요 그러면 고영태 씨도 이력을 살펴보면 논란의 이력이 될 만한 분이었지만 그분이 말하는 것이 진실인이 아니냐 판단하려면 와서 들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영태 씨가 한 말 중에 상당 부분 진실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민주당은 탄핵까지 간 거 아닙니까 실불사에서 누굴 만났니 이런 것들 이거 갖고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생각합니다 저녁 약속하고 한 9시쯤 출발해가지고 새벽 1시에 도착해가지고 한 3시간 있다가 4시에 나온 겁니다 그럼 왜 4시에 나무를 심었냐 4시에 나왔으니까요 뭐 이런 건데 이거를 이제 해가지고 뭐 4시에 무슨 주술적 의미가 있고 저는 제가 심은 나무가 홍매화인 것도 오늘 알았어요 홍매화의 주술적 의미가 있니 뭐 칠불사라는 절이 제대로 된 절이 아니니 거기 조계종 쌍계사 밑에 말사입니다 그러니까 조계종 주지수님이 보는 앞에서 거기에 조계종의 땅에다가 제가 주술적 의미로 뭔가 심었다고 하는 주장 자체가 조계종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거는 제가 주지수님 허락 없이 아무거나 심고 나올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자리를 비워줄 테니 둘이 얘기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때 김영선 의원이 별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그래서 나머지 두 분이 들어오신 다음에 다 얘기했습니까 그러고 아니 별 얘기 안 하셨는데요 그랬더니만 오히려 최근하면서 그런 다른 얘기들을 막 했던 건데 저는 이렇게 냉정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제가 처음부터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말을 했던 거는 이것이 공천개입이 맞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보여준 자료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조금이었다 앞뒤가 다 생략된 굉장히 짧은 텔레그램이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실제 이만큼의 본체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 한 장 보고 앞에 있는 걸 유추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순히 말씀드려가지고 만약에 어떤 대화가 있었고 그쪽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럼 그 대화가 처음에 김건희 여사가 먼저 말을 걸었느냐 아니면 이쪽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요청해서 시작된 대화냐만 해도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고 저희가 물었을 때 답 안 하니까 저희는 그럼 이거는 확신할 수도 없고 신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나온 겁니다 저희는 대화의 맥락에서 당연히 저희는 김영선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것일 거라 생각했고요 왜냐하면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지를 보면요 받은 사람 이름이 안 나옵니다 거기 위에 누구와의 대화방인지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만 보고 거기 김건희 여사가 있는 건 알겠는데 이 화자가 누군지는 솔직히 김영선 의원인지 김영선 의원 측 관계자인지는 저희가 판단할 필요도 없고 판단하기도 힘들었죠 김건희 여사가 텔레그램을 주고받는 인물들이 모두 영향력이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와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건 사실입니다 제가 대표할 때도 너무 다양한 분들과 소통한다는 지적을 제가 내부적으로 계속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에 가까울 거라고 봅니다 저는 명태균 사장을 원래부터 알고 있었지만 사실관계에 맞는 말들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기에 있어가지고 제가 더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줄 게 없고 더 약간 이상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의혹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대통령의 영부인의 공천개입이라는 것에 대한 것인데 애초에 이것을 말한 화자가 컷오프가 예정된 사람이라는 것은 제가 아니라도 누구다도 가서 걸러들만한 의혹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당대표를 본 사람인데 가면은 선거 때문에 무수하게 억울한 사람 많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사람 많고 억울한 포수한 사람 많은데 그거를 잘 걸러듣고 하는 게 당대표 역량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외부 인사들하고 수시로 연락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그런 게 많이 드러나고 있고 공개 행보에 대해서 비판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 제가 당대표 할 때 계속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거 비판했더니 그거를 사람들이 네 글자로 줄여서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무슨 여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름 쳐가지고 과거에 이준석이랑 같이 넣어보면요 이준석은 내부 총질하라 마라 이러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종편평론가 시사평론가도 그렇고요 염치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 이준석이 내부 총질이 그런 거 말고 뭐 했나요? 양당의 그냥 정치적 상황 속에서 계속 개혁신당이 무슨 게이트했냐 하는 거지 지금 보시면 내용이 없잖아요 뉴스토마토는 지난 2021년 6월 국민의힘 전댕대회를 앞두고 명 씨가 이준석 의원에게 접근해 자체 조사한 여론조사 지지율을 제시하며 당대표 출마를 설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반박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2021년 4월 16일에 공개적으로 당대표 출마의지를 밝혔고 5월 6일 마포포럼에서 출마를 공식화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명태균 씨를 처음 알게 된 건 2021년 5월 9일이라며 김영선 전 의원에게 전달받은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여론조사 의혹에 관련해서도 당시 진행된 다른 여론조사들과 비교해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가 통계적으로 튀는 결과는 없었다 반박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이준석 당대표 시자요 김영선 전 의원이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받기 전부터 명태균 씨가 이준석 대표의 일정을 미리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였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이준석 의원은 5월 15일 김영선 후보 사무실 방문 일정은요 사흘 전까지 확정되지 않았고 5월 13일에 정해진 것이라며 당시 일정표를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